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란 책을 가지고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주식 약세장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잘 보신다면 아마 주식이 폭락한다는 거야 주식 하락했을 때 아마 이런 세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아마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우리가 약세장을 맞이한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약세 위기에 대응하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주식 약세장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주식 약세 세 가지는요. 2020년 3월에 발간한 골드만삭스의 자료입니다. 자료의 제목은 약세장의 본질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약세장의 본질이라는 리포트를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약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약세장이고 두 번째는 순환적 약세장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인데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약세장이긴 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아시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주식이 하락한다거나 폭락이 온다면 이런 원인에서 오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는지까지도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약세장입니다. 구조적 약세장. 이 구조적 약세장이라는 것은요. 통상 오랫동안 지속된 거품이 붕괴되면서 구조적 불균형을 동반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근육기관에 부실화가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런 구조적 약세장이 나타나면은 자산가격의 디플레이션을 동반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평균 42개월 동안 57%가 하락한다고 해요. 구조적 약세장이 오면요. 그래서 거의 42개월이면은 3년 조금 넘는 3년 6개월인가요? 3년 6개월 동안 거의 절반 정도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구조적 약세장 다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위기나 하락장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구조적 약세장입니다. 대표적인 구조적 약세장에는 닷컴버블 직후에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약세장. 이때 고점 대비 49%가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이때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이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터지면서 굉장히 집값이 많이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적 약세장으로는 닷컴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다. 그래서 이 약세장, 구조적 약세장에서는 평균 42개월 동안 57%가 빠지고 회복간이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적 약세장이다 싶으면 한 절반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절반 정도 와야지만 지금이 한 바닥 근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부터 한 10년 정도 기다리시면 과거의 정고점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순환적 약세장입니다. 순환적 약세장.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이익 둔화 등으로 이런 경기 사이클을 위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순환적 약세장은요. 평균 27개월 동안 31% 정도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50개월, 그러니까 4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적 약세장은 우리가 경기라는 게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순환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약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짧죠. 27개월 동안 30% 빠지고 50개월 정도면 회복되고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위해 발생하는 게 순환적 약세장. 혹시 순환적 약세장에 대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대표적인 순환적 약세장으로는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월부터 1982년 8월 사이에 이런 조정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1990년 7월과 1992년 10월 이 사이의 조정장이 대표적인 순환적 약세장입니다. 순환적 약세장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정 사건이나 이벤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잘 기억나기가 없죠. 저도 사실 순환적 약세장은 잘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입니다.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은 테러나 전쟁, 바이러스,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변화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특정 이벤트의 약세장은 평균 7개월 동안 26%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평균 7개월 굉장히 짧죠. 그리고 회복되기까지는 11개월 한 1년 정도면 되는 거예요. 테러나 전쟁, 바이러스,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변화 이런 거 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세요?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거 다 있으시죠? 바이러스 하니까 코로나19가 대표적으로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 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10월 블랙머데이도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트레이딩이 촉발한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빠졌던 거는 금방 회복했죠. 정말 회복까지 11개월이 안 걸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이 충격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열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가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이제 구조적 구조적 약세장 두 번째가 순환적 약세장 그리고 세 번째가 특정 이벤트의 약세장 이 세 가지 약세장의 특징 그리고 얼마만큼 빠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뭐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코스피가 급락하고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이게 어떤 약세장의 종류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 이 정도 정도는 빠지겠군 예상하고 그때 우리가 생각한 수치까지 오면은 그때 이제 투자 타이밍을 보고 투자 기회를 삼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그랬죠? 코로나19 때 굉장히 급락해서 엄청나게 빠졌다가 금방 회복됐죠 정말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거죠 사실 경기의 흐름이라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짐작하기가 어렵고 잡기도 사실 어려운 건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우리가 투자 어렵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빠질 때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50% 빠지면은 정말 이 주식 시장이 완전 끝날 것 같고 뭐 그 이하로 빠지면은 아 이거 언제 쭉쭉 빠지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빠질지 좀처럼 짐작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신문 기사들이 다 비관적이에요 그때는 막 뭐 코스피 공포의 코스피 뭐 폭락 역사적 유래가 없는 뭐 이런 이런 엄청난 수식어들 붙으면서 공포감을 더 증폭시키거든요 뭐 반대로 마찬가지로 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폭등할 때도 막 우리가 경험했죠 부동산 시장에서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냥 뭐 지금 안 사면 엄청나게 손해볼 것처럼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처럼 그럼 이제 언론이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정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한 게 확실하게 과거 데이터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지식이 있었다면은 그런 이제 언론 기사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아 지금 투자 기회야 지금 매도 타이밍이야 이런 걸 재고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그 여론에 의해서 신문기사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하내동하게 되는 겁니다 부하내동하게 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수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소수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수라는 것은 결국 다수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고 그 다른 판단은 대부분 반대로 했을 때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집사라고 했을 때 다 사서 곧재멍을 불리는 건 너무나 많죠 시장은 정말 180도 급변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는 순간 그 시장은 정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시고 여러분들 투자착을 좀 만들어 나가신다면은 아마 위기를 기회로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딱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주식약세장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주식약세장의 세 가지 잘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